김현준 씨 김현준 씨 루샤 씨 금잔티 역할 좀 부탁드릴게요 아우 감사해요 금잔티가 좀 나이가 좀 됐네요 네 벌칙한 자 마주보고 갈까요? 그럼 좋죠 어디 가세요? 낚시 같이 가면 안 돼요? 야! 야! 다시 할게요 어디 가세요? 낚시 하얀 천과 바람만 있으면 어딘지 갈 수 있어요 김현준 씨가 컴백을 해서 브렉다운으로 일주일 만에 기분 좋으시죠? 네 기분 좋아요 춤 너무 멋있어요 현중 씨 조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? 그래요 음악 주세요 어 어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